여기 조심해라 와 고마워 와 고마워 저기 녹아가지고 올라오네 저번엔 물물로 앞에서 여기? 아우씨 아우씨 이거 관계사는 보신다고 안내 잘 부탁해요 오늘 가시죠 네 가시죠 아 그러네 진짜 자전거 안 닦았네 아이씨 오늘 많이 미끄러울거에요 조심해서 타세요 문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이씨 올라가는데 장난 아닐건데 내 저번째 샀다 죽은 줄였어요 여기 아이젠이 있어야 되는거 어? 그거는 저기 만풍씨나 끼는거고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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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번에 미끄러운 건 미끄러운 건 아니네 오늘 왜 이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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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으 기아 변속 준비하고 올라가 기아 변속 웬만하면 쓰러지더라도 오른쪽으로 쓰러지세요 번면적으로 아멘 진원이도 거기가 사람 떨어져서 제일 많이 다치는데 형 눈이 안 옳지 아멘 이번에 저저저저 올라가는데 거 조심하라고 안되면 그냥 내려 거의 클리식마다 넘어지면 다리를 짚을때가 없어 오늘 안되겠다 다 얼어가지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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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다 가겠다 안녕하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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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아이씨 정신로 너라 이거 아멘 그립이 하나도 안놀데 이거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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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많이 체중 된 되고 아가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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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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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velop. 안녕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쭉 가 내가 데리고 갈게 아 왼쪽 왼쪽 저리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고속도로로 간다 고맙습니다 야 다 얼어있네요 아 아 어 우와 워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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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처음 가는 데인데 맞게 되네 쩐다 여기 점프한대 있다 이게 원래 반만 지금 타는거야 원래 쫌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 위에 올라기가 힘들거야 오늘 이거 탄 다음에 2번으로 바로 갈거 거긴 다 타고 이걸 올라가면 니가 배터리가 안돼 아 이제 좀 풀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딱 뱅크에 있어서 밖이 터지진 않아 약간 더 눕혀도 돼 그래도 안전해 서 오 아 아 아 아 아.. 진짜 풍기다 다 왔어요! 어? 점프트 어디갔지? 어? 왜 그러지? 어? 왜 그러지? 아, 갑시다! 뭐 올라가려면 배터리도 많이 먹고 배터리 뚜껑 닫네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철도가 잡혀 배터리가 붙어 밖에도 붙어가지고 나중에 엉덩이가 그래야 안해 난 다루었거든 옛날에 실려놓고 했다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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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답이 없어요 한참 돌아가야 되고 아... 누가 여기 본장이라면서 길막을 다하고 그래 누가 성공했어? 저, 여기 저 혼자 갑시다 2번 2번 헬기장 다운 가 가 나를 잠찍인거야? 너? 니가 오늘 컨디션 제일 제로인거 같아 와 아... 야... 셰터팍이 다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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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커 잠겼어 신기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꽂혀봤어 아이씨 아이씨 꽂혀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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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장해 아이씨 꽂혀봤어 아이씨 꽂혀봤어 아이씨 꽂혀봤어 아이씨 꽂혀 Kyle 아이씨 꽂혀봤어 아이씨 땐 하아錄야 rum 아이씨 repent 내가 누굴 걱정한 거야 와 빠르다 와 와 뛰지마라 뛰어버리네 그냥 흐허허헣 와우 아 진짜 무서워 아 다 들어왔다 아멘 아 봤습니다 뒤에 2명 더 있습니다 또 와 뭐 아 씨 클라우드 뭐 아 나라시마 아내가 그거라 생각에 안쳐도 되겠다 와 c 고맙습니다 막판이 큰일 날 뻔했네 나라지는 너무 많이 해놨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오 미끄러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여기 길이 안좋아지지? 희한하네 바다리 몇 칸 다 보냐? 저요? 어 올라가는 가겠다 저 올라가나 보자 와 저 올라가네 아이씨 여기가 어려워졌어 어렵지 않게 아이씨 아니라니까 도전? 도전? 제로 올라가던데 아이씨 야 이거 옛날에 한 번 올라가는지 한 번도 못 올라가겠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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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다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단차가 문제거면 어떻게 올라가 아니 여기다 뭐 하나 만들어야지 그럼 차라리 올라오겠다 이제 여기로는 아이씨 야야야야야야 야 이 씨야 넘어지면 데미지 커 수없이 써있어 대미하게 대미하게 다 있어 야 야 여기다 올라와서 저 떨어진 놈도 있었어 이거 네 좋구나 아아 아아 네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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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누가 막아놨네? 이야... 맞습니다. 여기 아침에 처음에 올라왔던 게 있잖아. 거기야. 여기 옛날에... 어... 어.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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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.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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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금 밖이 트레이드 하나도 없어 이거 봐 또 돌아가셨고 또 시야 밖으로 돌아간다 여기도 여기 많이 타서 박자파 나있네 야 성내는 여기 오면 오줌 싸겠는데 박자파 나있네 박자파 나있네 박자파 나있네 박자파 나있네 박자파 나있네 박자파 나있네 아 여기는 뭐 박자파 나있네 박자파 나있네 박자파 나있네 넘어지네 오 뭐 또 걸려놨네 하포 경사했는데 얘기하는거야? 아니야 그거 소나무 딱 있고 코너 돌아서 점프 대여나 뛰고 코너 돌자마자 여기여기 여기 조심해라 와 고마 여기구나 여기구나 딱 거기야 여기 있어? 딱 거기야 나무 탔지? 응 나무 탔어 저거 옆사면이네 옆사면 응 그래서 힘들어 아 어려워 약간 위로 돌면돼 그러니까 근데 자전거를 보통은 잘 못 눕혀 사람들이 여기 오 오 오 오 어 바로 가면 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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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의 예언대로 본인 안탔지? 어? 안탔지? 앞에서 넘어지고 못들어갔지 여기도 점프대 두개 있어 어? 우와 아 으 5 또 하시 조 더 아 아 아 음 영 커디션 배로인데 야 이것도 하는거 해야지 뭐 어 으 5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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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